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번개홍입니다. 37번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씨가 도와주겠습니다. 자 일단 요거 느낀 문제 1번 앞에까지 일단 보시겠습니다. 우리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자 아이들은 레코나이즈, 인지, 인지하는데 책을 애절한 자격으로 써겠죠. 픽션으로써, 가상으로써 인지하는데 더 빨리 된 TV, TV보다 자 그러면은 TV보다 아이들이 책을 가짜라고 빨리 인지하는 게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 보시면 그러나 What is negative effect? What은 여기서는 선행사포함 관계대명사로 무언가 네거티브, 부정적인 효과는 Presentation of the fiction 그러면은 허구를 Presentation, 제시하는 효과에 있어서 자 Can be, 저 동사 B죠. 동사 원형 자 B 동사 뒤에도 Positive 긍정적인 자 원이 말하는 건 여기서는 Effect이에요. 효과가 될 수 있는데 In Presentation of fact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은 무언가 부정적인 것이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. 무언가 부정적인 것은 일단 TV의 부정적인 역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뒤에는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TV의 역할의 예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됩니다.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일단 앞에 부분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자 Apparently는 분명히도 자 분명히도 The Fact 주어죠. 사실인데 The Print does not physically resemble the things and events 이 symbolize 까지 이렇게 묶이네요. The Fact가 주어 단수 makes s 들어갔습니다. 자 어떤 사실이냐면 Printed는 뭐 책 같은 거죠. 책이나 이 프린트된 매체가 does not physically 물리적으로 닮았다 닮았다 닮지 않았다고 사물과 이벤트들을 어떤 이벤트냐 하면 대생약구조에요. 자 이심화라는 것은 아까 Printed 요걸 말하고 있어요. 이 프린트된 매체가 자 Symbolizes 상징하는 그러니까 책으로 그려져 있는 게 현실과 조금 틀린다는 뜻이에요. 자 이러한 사실이 만들어 자 It 가죠. 감옥적어네요. 그것을 더 쉽게 자 To 진목적어죠. 자 진목적어는 Separate 분리 분리시키는 것을 Contents는 내용 자 이 프린트된 한 매체의 내용을 분리시키기 쉽단 말이에요. 자 From Real World 그러면 진짜 세계로부터 지금 지금 그러니까 뭐 최고로 된 매체의 부정적인 TV가 좀 더 사실에 가깝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. 자 Thus 그러므로 As many have feared As and moment의 뜻이에요. 자 many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have a field 현재 완료의 계속 중의 법이죠. 계속 두려워해 왔듯이 자 텔레비전은 자 with It's presentation of live action 자 뭐와 함께 자 그러면 생생한 살아있는 행동의 제시와 함께 텔레비전은 It's more tempting 더 유혹적인 매체 자 유혹적인 매체인데 전 트랜스퍼링 인 전치사디의 명성을 썼었죠. 트랜스퍼링 하는 데 있어서 전달 자 판타지를 허구 허구를 현실 현실로 페이스가 왜 나오죠? 현실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까지 TV의 부정적인 현실 전달에 아 이게 그러니까 TV의 허구를 현실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단점이지만 이 단점이 다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구조로 넘어가는 위치가 이 자리입니다. 그럼 뒤에는 예시가 나오겠죠. 예시가 확인만 해주면 돼요. TV의 장점에 대해서 뭐를 현실을 반영해 주는 TV는 Can be 조동사 동사 원형 될 수가 있는데 extremely 극도로 극도로 자 극도 극도로 아니고 극도로 컴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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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강요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potent의 뜻이요. 강력한 이라는 뜻이고 요새는 컴팔링보다 potent라는 단어를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. 강력한 매체인데 폴 전시스타디에 또 명사 들어갔죠. teaching children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자 어바오 리어로블 진짜 세계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요소로서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TV의 장점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시로 3번의 답이 맞습니다. 자 이 시칸디나비아에서 자 it was it은 가주어고요. 그것은 발견되었는데 자 때 진주어고요. 지금 동사는 수동태로 be found으로 썼습니다. 자 만약에 11살 아이들이 배운다면 같은 뉴스 이벤트를 자 프롬 텔레비전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뉴스페이퍼 신문으로부터 배웠을 때 당연히 TV가 가장 강력하겠죠. 자 대다수의 아이들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. 대다수 아이들은 윌조동사 동사관용 RELY 전치사 D-ON 썼죠. 프라이머릴리 부사가 앞에 나온 RELY 수식해주는 부사구조 주로 의존했다. 텔레비전에 자 데이는 아이들이에요. 그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. 자 아이들은 consider 고려 했는데 텔레비전에 as best informed 가장 정보가 informed pp로 썼죠. 그래서 미디움 수식해주고 가장 최고의 정보 정보전달의 매체 최고의 정보전달 매체로서 인지했는데 미디움까지 그리고 아이들은 또 말했어요. 자 온 텔레비전 온 전치사 주의하시고 TV랑 같이 가죠. 텔레비전 상에서 너는 can see 볼 수가 있다. 너 스스로 what is happening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다. 전체가 목적으로 썼습니다. 자 그래서 TV가 아 이게 어떻게 부정적인 면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면도 될 수 있다. 이런 조금 철학적으로 꼬여있는 지문이라서 아이 교육에 있어서 TV의 현실을 설명해주는 것을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현실을 보여주는 교육매체로서 TV위 장 한글자막 by